이거 가져와서 지랄하기에도 아아악! 자꾸 이딴게 튀어나와 아 하나는 뽑았어요, 처음에 인프 나왔는데 제가 그 1공 추가하는걸로 굉장히 효율 좋게 할게요 1코 제발 아 안 나왔어 역겨워 또 도적이네 교미형님, 똥창맨 살살 녹는다. 감사합니다. 아, 일코 내야 되는데! 아, 인사도 하기 싫어. 아, 지금 나오면 뭐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시스테리크해졌죠?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이게. 이거는 얹혀줄 수 있고, 도발 뒤에서. 똥창맨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똥창맨님. 인생사 새똥지마라고 똥창맨님이 잘 되는 날이 있으면, 똥창맨님이 안 되는 날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똥창맨님 항상 응원하는 태수들 있으니, 똥창맨님 안심하세요, 일러드 똥네일. 버프 안 하기 잘했다. 다 쏟아부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버프 해봤자, 어차피 죽었겠죠? 버프 해봤자, 어차피 죽었겠죠? 이거 하나, 깔끔하게, 교환. 배고픽이 죽었죠? 너, 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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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아! 똥창맨님, 똥. 오오옹 제발 없어라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칼 제발 나이프 제발 나이프 크게도 하지마 만원이면 똥창맨 해도 되는줄 알아 암묵적으로 만원은 똥창맨 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튼 만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데 아 계속 칼 칼까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이거는 이거는 요거를 이렇게 드니까 요거 내자 이거는 로쿠 나올줄 그럼 엑스창맨님 돈에 하려면 얼마 내야하나요? 해헤 그냥 해 천원 내 염가 염가 할인할게 똥창맨 해 이 똥창맨은 공짜로 해줍니다 이 똥창맨은 공짜로 해줍니다 이 똥창맨은 공짜로 해줍니다 근데 내가 잘 비벼네 지금 생각하네 똥창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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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럼 이걸 해줬거든 이거에다 하면은 얘가 이거에다 박아야되고 Joint 아 제깐이를 나오게해서 이렇게 하자 어때요? 제깐이 나오게 하자 일부러 old 갑자기 좋아지네 thunder 으윽 액 leigh 빠이빠이 !!! 아 10 10 10 10 10 12 수장님을 똥창맨이라고 낮춰 부르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즐거움을 위해 똥창맨을 단돈 천원에 허가하셨으니 똥창맨이라는 단어 마음 놓고 쓰겠습니다. 사랑해요 똥창맨님 소영이 있을 땐 안할게요 똥창맨님 똥창맨님 똥창맨 천원 감사하다. 백궁반장 똥창맨 천원 감사하다. 아 이거 바보가 되는거 아니야? 개슈탈트 붕괴현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똥창맨 천원 맛있다. 아 이거 아니지 1코너가야죠. 그렇죠. 저도 원래 생각해봐요. 원래는 누가 네지 강화가 좀 풍부할 수 있을 것이신데요? 공룡 거야. 2번ctions 책을 쓰는 기분이고요. 미쳤죠? 이거 가져와서 지랄하기 해도? 아아악! 다음에 사코 나가야 되니까 아유 고무포탄 6 9개월 감사합니다 아아 생명력 흡수하지 말지 어? 아 없구나 없네? 아 이것도 버프하고 싶은데? 악말라성 저만의 욕심인가요? 돌리고 어차피 폐 부족할텐데 돌리고 요거 나게 어때? 아씨 근데 얘가 너무 좋잖아 떼지 아니 말년 만큼 생겨서 똥소리 듣는거면 니들은 얼마나 잘 생긴거냐 거울 보고 와서도 똥소리 나오는 사람들만 해라 리얼로 침착맨 사랑해 고맙습니다 비관증이 따끔할거야 열일아 시켜라 아 이거부터 박으면 안되는데 아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거받고 힐 살려야 돼 흫 흫 흫 고맙습니다 아 아 아 박았어야 됐네 아 망했네 아 너무 짝깐이야 쪽빨기 해도 너무 짝깐이야 아 하나만 나와서 다닌다 그러고 돌진으로 잡아? 그냥? 칠코에 더 묵지기가 나오면 요걸로 빨면 좋은데 돌진으로 잡을까? 칠코에 더 묵지기가 나오면 요걸로 빨면 좋은데 하나 더, 묵직한거 하나 더 이건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난단 나라가 있었겠죠 그러고보니 아직 금연 도전은 다시 안하시나요? 금연중이에요 계속 멈춘적이 없습니다 요구를 때리고요 요구를 때리고요 제발 제발 없어라 제발 이거 죽으면 완전 골쳐버리네 고민하는거 보니깐 없네요 고민하는거 보니깐 없네 야 이 와중에 또로우를 봐? 건방진 자식 야 면상에다 힐 안하냐 쪽빠로? 흠 쪽빠로? 아이고 내꺄 흠 뭐가 좋을까 만약에 이걸 해 근데 3이 돼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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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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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이 뚫려 도발이 뚫려요 도발이 뚫려요 요렇게 요렇게 무거운건 없네 흠 아 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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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거랑 교환되면 다음에 묵찌기를 얘를 잡아야돼 아니고 그 얘가 이거 살리고 싶어서 여기로 박으면 얘가 살고 흠 두개 중에 하나니까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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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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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우붓하고 이거 했으면 되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형만 딱딱타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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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하나 멀록하나 뭐야 미친놈하나 흠 흠 흠 흠 흔 흠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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